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오늘 건물은 돈이 쓰면 제가 사고 싶은 건물입니다. 현 건물에서 1호선 영대병원역까지 도보 1분이며 현 건물이 있는 블록으로 3017세대 대단지 주상복합이 들어오는 위치입니다. 아파트에서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으로 이동시에 길목에 위치한 건물이며 동성로, 대구교대, 영남대학교 병원, 영남대학교 일과대학 등 직장인 및 학생수요가 풍부한 위치로 대구임대업 1순위로 꼽히는 땅가 비싼 동네입니다. 대구 대표 도서관, 캠프워크 동쪽 활주로, 도로개통 등 각종 호재가 많은 곳이며 대구 아파트 재개발 품이 일어날 때 29억에 계약서를 쓴 이 건물 10억원 벌고 시작하는 초급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왔습니다. 길 건너면 명덕시장 명덕시장 뒤편에는 영남대학교 병원이죠.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영대병원 지하철 2번 출구입니다. 2번 출구의 도로변에서 바로 보이는 안태로 올라가 있는 건물이죠. 저 건물 오늘 소개시켜 들려왔습니다. 이 영대병원역 지하철 1분 거리 깨어가면 1분도 채 안거리입니다. 천천히 걸어가도 1분이면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현재 이 동네가 참 좋아지죠. 정면에 펜스 쳐져 있는 것도 보이시죠. 저기가 골드클래스 아파트인데요. 골드클래스부터 시작해서 대명역 힐스테이트까지 약 세대수가 오피스텔 등 다 합치면 1017세대 이 블럭만 1017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옆으로는 봉곡동인데 그쪽에도 영대병원역 힐스테이트가 지어지고 있고 지금 힐스테이트가 보이는데 건물 건너편에도 영대병원 쪽에도 힐스테이트가 또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건물은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가 빼곡히 둘러싸져 있는데 여기도 아파트가 계획을 했던 곳입니다. 뭐 일부 계약금 받았던 곳도 있고요. 오늘 이 건물도 계약서 재개발 시행사랑 계약서를 29억에 계약을 했던 집입니다. 자 그러면 경기만 좋아지면 다시 그 값을 받아서 팔면 되는데 왜 지금 파냐 궁금증 가지고 계시는 분들 참 많으시지 않습니까? 현재 이 건물 주인분이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중에 몇 채를 정리를 해서 세입자 돈도 내줘야 되고 건물 사업 자금 운영을 하시는데 써야 되고 그러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채 정도는 지금 초금매물로 정리를 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마 몇 채가 정리가 되고 나면 다시 나머지 건물들은 그 원가격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건물 건물은요. 이렇게 보면 다른 건물들과 좀 다르죠. 건물을 바로 마주하고 있는 쪽에도 4층 건물인데 얘는 5층 건물입니다. 한 층 더 높게 지었고요. 한 층 더 높지만 기본적으로 층고를 높여서 옆 건물 4층 건물과 주차장 높이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바로 눈으로도 비교가 되죠. 여기는 이만큼 높고 옆에는 이만큼 높은 층고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층 높이만 이만큼 차이 나고요. 지금 얘가 옆에는 4층이고 얘는 3층층이 옆 건물 4층 높이입니다. 그리고 4층 5층까지 있는 건물인데요. 현재 이 건물 주인세대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 주인세대 보면서 내용까지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층에는 상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미용실 들어가 있는데요. 건물을 안내를 하다보면 손님들이 이런 골목이 있는데 상가가 되나? 라고 하실 텐데 요즘에는 미용실, 뷰티샵 등 예약제로 움직이는 샵들이 많기 때문에 공실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옆에 골드클래스가 지어지고 나면 보행자 통로가 이쪽에 생깁니다. 아파트 거주하시는 거주자분들은 역을 이용할 때 이 건물, 이 앞 도로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상가에 대한 공실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건물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상가 뒤쪽으로는 주차가 여기가 3대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옆 건물 봤을 때 옆 건물 쪽에도 2대 실질적으로 주차 라인은 5대가 활용이 가능한데 공부상은 6대 돼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주차가 한 대도 있지만 여기는 주차하기도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아예 막아 두신 것 같아요. 동네 쓰레기가 참 많이 모이는가 봐요. 이쪽은 아예 주차를 막아놓고 실질적으로 5대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부 들어왔고요. 밖에서 봤던 만큼 1층 높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의리의리하다고 할 정도로 건물이 참 높게 잘 지었고요. 건물은 이만큼 높은데 5층 건물은 당연히 에레베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에레베이터 타고 주인세대까지 올라가 볼게요. 자 에레베이터는 티센크루프 8인승 에레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에레베이터 작동은 5개 층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5층이다 보니까 4층보다 한층 올라가서 그런지 건물 높아서 그런지 좀 오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에레베이터 내리면 여기가 주인세대 주인세대 앞에 복도입니다. 복도 이쪽 공간을 여기다 대문을 한 게 맞고 이 공간까지 넓은 복도로 쓰기에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여기 주인세대 여기가 독채입니다. 아무래도 독채다 보니까 현관 현관 입구부터 상당히 넓은 게 일단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삼연동 중문 중문 여기에 요즘 목재 말고 철제 프레임이 좀 더 견고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인테리어랑 잘 어울리는 색감으로 해놨습니다. 거실도 화이트템 화이트톤 인테리어로 아주 밝게 마감을 했고요. 밝으면서 포인트는 바로 이 주방에 색감을 주신 것 같아요. 주방에는 짙은 색 톤으로 약간 파란빛 톤을 돌게 마감을 했네요. 지금 청룡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청색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고팔린 물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인세대 거실 전망 남쪽이고 시원한 전망이 참 멋집니다. 그런데 이거 다 가립니다. 참 아쉬운 점이 바로 아파트가 이쪽에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아파트에 들어오므로서 전망은 가리지만 이쪽으로 육입되는 인구들이 더 많아지고 사람들이 붐비기 때문에 이 건물의 가치는 좀 더 오르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방이 와서 두 칸인 줄 알았는데 방이 세 칸이나 빠져있더라고요. 주방 뒤쪽으로는 작은 방인데 이게 뭐 작은 방이라고 해야 될지 안 방이라고 해야 될지 만큼 사이즈가 잘 빠져있습니다. 작은 방 옆쪽에 세탁실로 쓸 수 있도록 이런 창고라든지 다용도식으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실 세탁실은 여기 주방 옆쪽으로 이렇게 세탁실이 마련되어 있네요. 이야 이 공간도 진짜 큽니다. 이 코너 부분이라서 모진 부분을 이런 발코니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점 아주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 참 센스 있고 구조를 잘 뽑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건축을 많이 해보신 분이라서 이런 구조를 뽑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들고요. 그리고 현관 옆쪽으로도 작은 방이 하나 있고요. 이 방에는 에어컨이 하나 설치가 되어있네요. 아까 전에 작은 방에는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공유화장실인데요. 이쪽 바닥과 벽 타일 상당히 좀 느낌이 있는 타일을 쓰셨어요. 모양이 참 고급진 느낌이고 환기창도 있어서 결론하는 이런 부분은 훨씬 더 적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방인데요. 안방에도 차는 시원하게 잘 뽑아뒀는데 이 전망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남쪽 도로를 물고 있기 때문에 채광은 어느 정도 잘 들어올 걸로 보이고요. 안방에도 내역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중2세대 보여드렸고요. 여기를 나는 직접 살아도 된다. 나는 직접 나는 세를 넣고 싶다 하시는 분에게 입맛대로 놓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매물입니다. 일단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저는 뭐 일등으로 일등으로 적어놨길래 뭘 그래 자랑하는가 싶었는데 여기가 현재 이 블럭에서 이 집이 가장 높아요. 아파트 빼고 가장 높은데 보면 도로변 건물 빼고요. 이 블럭 골목에서 가장 높은데 바로 이 안테나 안테나가 이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옥상에서도 충분히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물이고요. 이것 때문에 전자파이라든지 이런저런 등급표를 붙여 두신 것 같습니다. 옥상에 올라왔고요. 옥상 여기 난간 때도 이렇게 통유리동을 해서 상당히 좀 느낌있고 고급지게 해두신 것 같아요. 그만큼 신축 때부터 신경을 참 많이 쓴 건물이라는 점이 지금 보이는데 관리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네요. 지금 뭐 이렇게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점들도 좀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점들은 좀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 등을 다 매수하실 때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시켜봐드리고요. 우선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원룸 4개 토롬 5개 포로마나 주인세대 총 12가구입니다. 대지는 189.2제곱미터 건물은 599.82제곱미터 대지구평산산시 57.2평 건물 181.4평입니다. 와 진짜 크네요. 일반 산업지역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아마 이만큼 잘 지어있을 것 같아요. 건축년도는 2020년 1월 2일날 중공이 났고요.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매매가격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19억에 나와있고요. 대출은 9억 2천 임대보증금 만실시 7억 9천입니다. 현재 인수값 1억 9천만원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은행이자 제외하면 현재 수익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업무 같은 경우에는 주인분이 건물 참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특히나 이 건물은 그렇게 쉽게 정리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건물인데요. 하지만 주인분 사정상 지금 이런 좋은 호재가 있고 재개발 도장까지 찍은 건물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참 안타까운 매물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매수인 분들에게는 이런 건물을 좋은 조건으로 매수를 하시면 충분히 시세 차익이라든지 수입부분이라든지 안고 가시면서 효자노루 탈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주변만 봐도 이렇게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바로 앞쪽에 저기가 바로 대구 대표 도서관이 생기는 곳입니다. 앞쪽에 동편할 줄 아는 대구 3차 순환도로가 완성이 되는 위치이고요. 이런 호재들을 많이 안고 있는 곳이고요. 좋은 기회 놓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